자 오늘 187기 채우기 프로그램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자 우리 멀리서 오셨는데 환영의 박수로 맞이하시겠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우리 몸속에 있는 질병의 원인이 되는 모든 독소들을 다 버리면서 이 세포들이 새롭게 살아나고 또 새롭게 치료될 수 있는 놀라운 기적의 한 주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과연 이 디톡스를 할 때에 어떻게 해야만 더 쉽고 간단하게 할 수 있을까 오늘 이 시간에는 이것 하나면 간 디톡스 끝난다라는 제목으로 예전보다 더 간단하지만 아주 파워풀한 디톡스를 187기 프로그램 때부터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특별히 이 한방에 발표한 내용을 보면 만병의 근원은 일독이다 그랬습니다 만가지 질병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질병의 최종적인 원인은 뭐라는 거예요 독소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한방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양방에 있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병원으로 알려져 있는 존스옵킨스 의과대학 병원 존스옵킨스 의과대학에서도 이 세상에 3만 6천 종류 정도 되는 많은 질병들이 떠돌아다니고 있지만 그 모든 질병의 최종적인 원인은 프리레디칼 활성산소와 같은 독소 때문에 생기는 것이다 그렇게 발표를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내가 어떤 종류의 질병을 가지고 왔을지라도 그 모든 질병은 활성산소와 같은 독소 때문에 생기는 것이니까 치료를 원하면 뭘 내 몸에서 뜯어가지고 다 던져버리면 되겠어요 독소 그래서 내 몸에 있는 독소를 다 멀리 던져버린다 영어로는 디톡스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의학적으로 밝혀진 디톡스의 메커니즘대로 따라가면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감사하게도 디톡스 독소가 내 몸속에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깨끗이 청소가 되고 버려지는지 이것이 의학계에서는 이미 1947년도에 명쾌하게 완벽하게 발표가 됐고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수십 년이 흘렀는데도 그거 틀렸어 새로 연구해 보니까 이거야 하고 새로운 이론이 나올 법도 한데 아직까지도 많은 의학 교과서나 간호학 교과서나 약대의 독성학 교과서나 그 모든 이 독소가 우리 몸속에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해독이 되는지에 대한 이론은 1947년도에 영국의 리버풀 대학의 교수인 윌리엄 박사님의 그 이론이 그대로 하나도 고쳐지지 않고 등재되어 있어요 그러면 제대로 진리를 찾았다는 얘기가 될 겁니다 그런데 그 논문을 살펴보면 그냥 뒤죽박죽 해독이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몸속에 질병의 원인이 되는 독소를 해독시켜주는 장기가 있을 텐데 내 몸에서 독소를 해독하는 장기는 어떤 장기가 되겠어요? 간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간 기능이 이미 약해져 있어요 있어봤자 허수아비에 지나지 않고 독소가 있는데도 이것을 처리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독소가 점점점 세력을 확산하면서 여러 가지 질병을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간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해독을 하는가? 제가 그 논문을 살펴보니까 아주 조직적으로 1단계 해독으로 1차 해독시켜주고 그리고 2단계 해독으로 완전히 몸 밖으로 버려주는 과정을 거쳐간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공단하게 복잡하지만 아주 최대한 간단하게 윌리엄스 박사님이 발표한 1단계 해독, 2단계 해독의 과정을 요약해서 설명을 좀 드려보면 우리가 먹는 음식 속에도 독소가 함께 들어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얼마든지 농약도 들어있을 것이고 오염된 공기, 미세먼지 달라붙은 것도 들어올 것이고 그런데 그 모든 독소는 이 입으로 들어오면 결국은 해독의 장기 간으로 다 끌려가게 우리 몸이 만들어져 있어요 자그마치 1분당 1.9리터 정도 되는 이 독소를 간으로 끌고 와서 해독 좀 시켜주세요 한다는 겁니다 1분에 여러분들이 마시는 저 500ml 물병으로 몇 개를 해독해 준다는 거예요? 2리터면 4병이죠 4병을 1분에 해독을 시켜주는 놀라운 필터가 이 속에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어떤 종류의 독소이든지 간으로 끌려왔어요 그러면 이 수많은 종류의 독소들 이것을 어떻게 해독을 한다라고 그 논문에 나와 있는가 하면 일단은 이 독소들이 기름 보따리에 쌓여서 들어옵니다 기름 보따리에 쌓여서 들어온 지용성 독소가 아니라고 하면 그래도 조금 안심할 수가 있어요 왜? 물에 녹는 수용성 독소니까 운동하면서 땀만 흘려도 빠져나갈 수 있을 것이고 또 소변으로 버릴 수도 있을 것이고 입김과 함께 나갈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대부분 우리 몸 속에서 질병을 일으키는 독소들은 지용성 독소이고 이것이 들어오면 우리 몸의 장기마다 다 세포에 막은 기름증입니다 거기에 찰떡처럼 달라붙어서 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간에서는 이 지용성 독소가 간으로 딱 들어오면 1단계 해독을 하는데 내용은 일단 기름 보따리 속에 있는 독소를 보따리를 풀어서 끄집어내는 게 우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부시락 부시락 그 기름 보따리를 풀어서 물에 녹는 수용성 독소로 끄집어내는데 이것을 윌리엄스 박사는 1단계 과정의 해독이라 이름을 붙였어요 그런데 이걸 관찰만 한 것이 아니라 놀라운 사실을 입증했는데 그 기름 보따리가 풀어지는 것은 그냥 저절로 풀어지는 것이 아니고 누군가 도와주는 친구들이 있어야 풀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일까? 사이트 크롬 P450 계열의 수많은 효소들이 이 보따리를 녹여서 풀어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은 물만 마시고 단식을 한다든지 포도주스 한 잔만 몇 날 며칠 마신다든지 꿀물만 마신다든지 아니면 물만 마신다든지 하면 폐가 빠지면서 독소가 자동적으로 청소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데 그건 비과학적인 얘기예요 이 독소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청소들인지 이미 1900 몇 년도에 47년도에 과학적으로 확실하게 밝혀졌고 그리고 지금까지 이게 바뀌질 않고 있어요 그 연구 결과에 의하면 수많은 효소들이 있어야만 이 독소가 보따리에서 풀어져 나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효소의 특징들은 47도시만 넘어가도 다 죽어요 현대인들의 조리방법을 보면 절대적으로 어느 누구나 가릴 것 없이 효소가 결핍되기 쉬운 상태라고 하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질병으로 고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독소를 싹 버려주는 디톡스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이런 효소들이 있는 음식이나 아니면 들어가면 효소로 만들어질 수 있는 재료들을 먹으면서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단계 해독에서 그런 여러 가지 밀양 영양소들의 도움으로 효소가 기름 보따리를 풀어서 독소를 닦아 집어냈어요 드디어 물에 녹는 수용성 독소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기름 보따리가 부시락 부시락 풀어지는 과정에서 엄청나게 많은 활성산소라고 하는 먼지가 나온다는 거예요 잘못 건드리면 벌집 건드리려면 제대로 건드려야 되지 어슬프게 건드리면 어떻게 돼요? 더 난리가 납니다 마찬가지로 독소를 한번 싹 청소해보겠다 그럼 제대로 준비하고 제대로 해야 돼요 잘못하면 이 기름 보따리 딱 풀어서 내놨더니 기름 보따리 속에 쌓여 있을 때보다 복성이 더 강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엄청나게 많은 만병의 근원이 드는 활성산소라는 독소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윌리암스 박사는 질병을 치료하기 위한 디톡스를 하기를 원한다고 하면 이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활성산소와 같은 독소가 나오기 때문에 이것을 다 청소해주는 항산화제라고 하는 영양소를 먹으면서 디톡스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아랫배는 좀 살이 빠지는 것처럼 느껴질지는 모르지만 이때 나오는 활성산소 때문에 오히려 없던 질병들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 가지 효소도 먹든지 효소를 만들 수 있는 재료를 먹든지 해야만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때 발생하는 활성산소를 싹 청소해주는 강력한 항산화제가 들어있는 영양소를 먹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1단계 해독입니다 여기에서는 기름 보따리 벗고 알몸으로 나온 이 수용성 독소가 일반적으로 처음 들어올 때보다 더 강력한 독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디톡스를 했으면 이왕이면 빨리 2단계까지 마무리를 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2단계 해독은 어떤 것이라고 설명이 돼 있을까 얘를 문 밖으로 버려줘야 되는데 얘가 자기 발로는 절대로 안 나가려고 하는 성질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물에 녹는 이 독소를 포승줄로 묶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접합영양소 포합영양소라 이름을 붙였는데 글루타치온 아미노산 설파 이걸 포승줄로 묶는 여러 가지 영양소가 어떤 것인지가 또 그때 이미 밝혀졌어요 그 영양소를 골고루 먹어줘야 돼요 그러면 이 수용성 독소가 딱 포승줄로 묶여지면 싹 끌고서 물이 흐르는 곳까지만 데리고 가면 돼 우리 몸에서 물이 어디에 흘러다닐까요? 혈관에도 흘러다니고 림프관에도 흘러다녀요 거기까지만 딱 올려놓으면 흘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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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다가 구멍만 보이면 버리면 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몸에 어떤 구멍이 있어요? 땀구멍으로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 어떤 방법으로든지 땀을 흘려야 돼요 운동해서 땀도 흘려줘야 되고 그리고 또 원적이선 일라이트 찜길 방에서라도 땀을 흘려줘야 됩니다 그리고 또 소변으로 버려주면 좋겠죠 이 기간 동안에 소변을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소변이 잘 나올 수 있는 효소들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다른 때보다 하여튼 소변이 잘 나오도록 해줘야 돼요 그리고 대변으로 또 버려주면 더 좋겠죠 그래서 밥을 별로 먹지 않을지라도 이 대변이 잘 나가도록 도와주는 효소들의 도움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드디어 몸 밖으로 완전히 버려줬다 그러면 질병을 일으키던 독소들이 완전히 빠져나가면서 드디어 내 몸은 깃털처럼 가벼워질 수 있고 그리고 그 세포들이 다시 재생이 되면서 질병이 치료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디톡스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그냥 굶는 것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이 과정을 진행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효소들이 영양소들이 필요하다 그랬는데 무엇이 필요할까 그 효소들을 만들어주는 원자재를 먹어줘야 돼요 수많은 것들이 밝혀졌습니다 비타민비 복합체, 글루타치온, 불포화 지방산, 구리, 마그네슘, 아이언, 비타민C, 플라보노이드 이런 것들을 먹으면 이 속에서 효소가 만들어져요 그뿐만 아니라 1단계 해독에서 기름 보따리에서 딱 끄집어낸 그 과정에서 수많은 활성산소들이 나오니까 그 활성산소를 무력화시켜줄 수 있는 항산화제를 먹어주면서 해야 됩니다 바로 비타민A, 비타민C, 비타민E 그런데 이런 것들보다 훨씬 더 강력한 시스테인, 메티온인 그리고 또 글루타치온 이런 것들을 먹어주면서 해야 돼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물에서 녹을 수 있는 독소가 됐으면 포승줄로 묶는 영양소만 준비될 때에 이것을 딱 수갑을 채워서 물로 끌고 가면 버려질 수 있지 않겠어요? 이 포합 영양소를 우리가 먹어줘야 되는데 윌리엄스 박사님이 발표한 것은 요런 영양소들이 포승줄로 묶는 일을 도와준다 거기에서 글루타치온, 아미노산, 글루쿠른산, 아세틸기, 메틸기, 설파 이런 것들이 그 일을 해주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자, 듣기만 해도 머리가 복잡하지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들어갈 수 있으면서도 가능하면 좀 단순하게 먹는 방법이 없을까 그래서 이거 하나하나 찾아다닐 수가 없어서 제가 이번에 이 모든 것을 최대한 간단하게 요약해서 먹을 수 있는 그런 디톡스 식품을 개발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백투에 대한 간 간에서 이 모든 독소를 해독하는 과정이 잘 진행되기 위해서 필요하다라고 하는 모든 영양소가 이 작은 것 속에 다 집어넣어 있고 그리고 또 간에서 해독을 했으면 버려줘야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버려줄 때에 특별히 대변으로 버려주기 쉽게 만들어진 백투에 대한 장도 있고 그리고 아무리 디톡스가 좋다고 해도 너무 배고프면 다 도망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별로 많이 안 먹는 것 같은데도 밥 먹을 때보다 부족한 영양소는 더 많이 골고루 들어 있기 때문에 이거 먹으니까 견딜만 한 거예요 백투에 대한 식효소를 이제 먹으면서 하는데 그중에 해독은 어떤 장기에서 한다고 그랬어요? 간 그래서 간 기능이 약해서 해독이 안 되고 질병들이 생기는 것인데 오늘은 그중에서도 이 간 기능을 좋게 해주는 기능식품을 이제 우리가 먹으면서 하는데 이것 때문에 이 전체 디톡스 식품 세트를 개발하는데 몇 달이 더 늦어졌어요 굉장히 연구를 하고 또 심혈을 기울이고 하면서 만들었는데 드디어 오늘 187기 채우기 프로그램에 참석하신 분들에게 이 백투에 대한 간 효소가 참으로 이제 오픈이 됩니다 그럼 뭔지는 좀 알고 먹어야 되지 않겠어요? 여기 보면 이 간 기능식품 속에 대표주자로 들어간 것이 유기농 밀크시슬이라고 하는 게 들어갔어요 많이 들어보셨습니까? 밀크시슬 거기에 유기농 제품을 찾으려고 그렇게 오래 걸렸고 유기농 식품까지는 여기저기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기능식품으로 인정받으려면 그냥 유기농이 아니고 그 중에서 진짜 치료 성분이 되는 그 실리마린이 최소한 50%는 넘는 제품만 인정해준다는 거예요 그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걸 여러 전문가들 풀어서 몇 달을 찾아가지고 드디어 이 제품을 만들었는데 이 제품은 간 세포를 재생시켜주고 또 간 기능을 보호해주고 간 기능을 증강시켜주면서 이 해독이 잘 이루어지도록 만들어준다라고 제가 주장을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의학자들이 다 증명을 해주어서 이런 보조식품이나 효소나 이런 걸 맞는 사람들은 수없이 많이 있지만 이게 간 기능을 좋게 해줍니다 이렇게 홍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위가 좋아집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 금방 불법이라고 전화가 와요 그런데 이 밀크시슬 속에 있는 실리마린은 간을 좋아지게 해주고 간질병을 치료해주는 의학적 확실한 연구 결과들이 발표가 됐기 때문에 이 똑같은 50%짜리 실리마린을 제약회사에서 만들어내는 것은 약으로 병원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저희가 만든 것은 약이 아니지만 그것과 똑같은 수준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기 표지에 포장해 보면 간을 좋아지게 해주는 기능식품 이렇게 써있고 간이 좋아집니다라고 공개적으로 홍보를 해도 괜찮도록 허가를 받은 제품이에요 여기에 많은 것들이 들어 있는데 오늘은 다른 것은 좀 생략하고 다 설명하려면 오늘 밤을 새야 돼요 이 속에 수많은 것들이 간 해독을 도와주는 성분들이 45종류나 들어 있지만 그 중에 한국의 FDA 식약청에서 간 좋아진다라고 하는 말 써도 된다라고 허가를 해준 것은 그 중에 이 밀크시슬 50% 이상 실리마린을 가지고 있는 그 재료가 들어갔기 때문에 허가해준다 이것이 주인공이에요 그래서 여기 논문을 딱 찾아보니까 실리마린 하고 딱 쳐보니까 첫 번째 논문이 1968년도에 68년도에 독일에서 의학적인 연구 결과가 발표가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날까지 자그마치 몇 종류가 발표가 됐는가 하면 그 논문이 자그마치 4320건이나 이 실리마린에 대해서 얼마나 놀라운 효능이 있는지가 발표됐기 때문에 의사들도 이걸 약으로 지금 처방을 하고 있고 이건 확실히 어떻게 나빠졌든 간이 나빠진 것에는 도움이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재료가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이 백퇴된 간 포장지를 보면 제일 잘 보이는 데다가 간 기능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 단어 하나 쓰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이 속에 50% 이상은 치료제가 드린 실리마린이 있는 성분이어야 되는데 시중에 돌아다니는 것들 보면 대부분 유기농이 아닙니다 거의 대부분 유기농이 아니에요 제가 다 연락을 해봤어요 그리고 엉겅키 비슷한 식물이죠 엉겅키 비슷한 식물인데 그냥 대공까지 다 갈아버렸기 때문에 실리마린이 50%가 안 나와요 진짜 핵심 성분은 씨앗 속에 들어 있습니다 다 버리고 씨앗만 뽑아가지고 해야 50% 이상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식약청에서도 그걸 굉장히 소중히 여기는데 하루에 130mg 이상을 못 먹게 합니다 그 이상 넣으면 또 안 돼요 130mg까지만 하루에 먹도록 해야 되지 더 먹게 하면 안 된다 그걸 굉장히 규제를 하고 그래서 우리는 거기서 제안하는 대로 실리마린 50% 이상 유기농으로 가지고 있는 것을 제시했고 그리고 130mg을 정확히 계산해서 넣어서 먹고 있는데 이것을 아마 여러분들이 인터넷을 찾아보면 밀크씨쓸이라고 했다 실리마린이라고 했다가 헷갈릴 거예요 용어를 좀 먼저 정리를 하고 넘어가면 밀크씨쓸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밀크는 아시죠? 하얀 우유 여기 우리나라 엉겅퀴 비슷한데 그것은 조금 다르고 서양 엉겅퀴라고 불러요 이 대공을 딱 자르면 하얀 우유 같은 게 쏟아져 나옵니다 그래서 외국에서는 이름을 밀크씨쓸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밀크씨쓸은 식물 이름이라고 보면 돼요 그냥 전체 잎사귀 꽃 열매 다 포함된 식물 이름을 밀크씨쓸이라고 그러는데 밀크씨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도 많이 인터넷에 돌아다녀요 그런데 이제 또 실리마린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많이 인터넷에서 볼 수 있는데 실리마린은 그 밀크씨쓸이라고 하는 식물 속에 들어있는 성분 중에서 치료 성분이 되는 여러 플라보노이드들이 있는데 이것을 총칭해서 엉겅퀴 속에 들어있는 그 치료 성분 플라보노이드를 총칭해서 실리마린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실리마린은 그 속에 여러 가지 또 조금씩 다른 치료 성분들이 들어있습니다 실리빈도 들어있고 실리디아닌, 실리크라스틴 여러 가지 조금씩 다른 성분들이 들어있는데 이걸 다 포괄해서 실리마린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 여러 가지 성분들 중에서 70% 내지 80%는 실리빈 성분이에요 그래서 실리빈이 얼마 들어있느냐 그것보다 더 많은 말은 그 속에 실리마린이 몇 프로 들어있느냐 이걸 꼭 봐야 돼요 그래서 가격 차이가 굉장히 차이가 있어요 실리마린이 얼마가 들어있느냐에 따라서 그 질이 그냥 천양지 차이인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유기농이냐 아니냐에 따라서도 달라지고요 드디어 이 실리마린을 의학자들이 얼마나 효능이 있는지 발표한 논문은 1900 몇 년이라고 그랬어요? 68년도에 독일에서 이거는 그냥 식품이 아니다 간을 치료하는 약이다 그런 효능이 있다라고 발표가 됐고 그때부터 이제 이 실리마린에 대한 수많은 연구 4천 용류 이상의 의학적인 연구 결과들이 발표가 되고 있는데 제가 이걸 다 얘기하려면 4천 건을 언제다 보겠어요 몇 개 요약해서 좀 보면 실리마린이 간을 치료하는 치료제로 인정받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이유 중에 하나는 최강의 항산화제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실리마린은 비타민 2도 강력한 항산화제로 알려져 있지만 이것에 최소 10배 이상의 항산화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질병을 일으키는 대부분의 독소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활성산소와 같은 독소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활성산소 무력화시키는 항산화제가 강력하다고 하면 그걸 무력화시키는 간을 도와줄 수 있는 약이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실리마린은 항산화력을 가지고 이 간이 활성산소 독소들을 해독해 주는 일을 도와주면서 간이 그 독소로 인해서 염증이 생기거나 상처를 받지 않도록 보호해 주는 일을 하면서 간 기능을 높여준다라고 증명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간에서 밀크시슬 속에 있는 실리마린이 특별히 그 글루타치온으로 분해되면서 이걸 만들어내기도 해요 간 해독에 있어서 아까 2단계 해독에서 글루타치온이 필요하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글루타치온 자체가 항산화제이기도 하고 간 해독 2단계를 도와주는 일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논문 하나를 제가 좀 가지고 왔어요 여기 어드벤시스 인 테라피 2020년 4월 달에 아주 최근에 간이 나빠졌을 때에 이 실리마린이 약으로 사용될 수 있다고까지 인정된 근거를 종합판으로 여기에 올려놨어요 이미 약으로 출시되고 있습니다 대웅제약 뭐 이런 데 약으로 이미 판매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너무 효능이 좋으니까 기능식품으로도 판매하도록 허가를 해 주는데 이건 효소나 어떤 건강보조식품하고는 다르게 이건 간을 치료하는 효능이 있다라는 말을 쓸 수 있기 때문에 약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의 심사를 합니다 그 수준의 실리마린이 들어있어야 돼요 자 이 논문에 보니까 특별히 실리마린은 시에서 특별히 추출했을 때 많이 들어있는데 간 질환을 치료하는 치료제로 지금까지 많이 사용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전에도 그런데 과학적으로 연구를 해보니까 이 실리마린은 산화 스트레스 활성산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들을 무력화시키고 그리고 세포를 망가뜨리는 그 독소들을 막아주는 강력한 항산화제가 되어서 간이 망가지지 않도록 해준다는 거예요 술을 먹으면 그 속에 무슨 독소가 들어있어요? 알코올이라고 하는 독소가 들어있죠 그러면 얘도 간으로 가서 해독시켜달라고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럼 간에서 해독을 해주는데 이 알코올을 간에서 일단 몇 조각으로 분해를 시키는데 H2O, 물, CO2, 이산화탄소 그리고 아세트알레히드라고 하는 걸로 쪼갭니다 아까 보따리 쪼개서 꺼낸다고 그랬죠? 아세트알레히드를 이렇게 꺼내주는데 이 과정에서 엄청나게 많은 활성산소가 나오기 때문에 간이 망가져요 그래서 술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뭐가 먼저 망가집니까? 간이 망가져요 그런데 이때 실리마린을 먹어주면 간이 보호된다는 겁니다 그 효능이 확인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간경화증을 이미 가지고 있는 사람도 간경화증을 진행되지 못하게 막아주는 효과 그리고 치료되는 효과가 확인됐다고 나오고 그게 알코올성 간경화증이든지 또 알코올과 상관없이 나오는 지방간이든 상관없이 나온 간경화증이든 상관없다는 거예요 하여튼 어떻게 나빠졌든지 간을 보호해주는 그런 효능이 있고 특별히 간경화증으로 인해서 고생하는 사람들에게 실험을 해보니까 결국은 간경화증 환자들 의학적으로 못 고치지 않습니까? 결국은 고생하다가 죽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실리마린을 먹는 사람들이 확실히 덜 죽었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를 우리가 또 보게 돼요 그래서 이런 구체적인 연구 결과를 통해서 실리마린은 간이 망가지지 않도록 보호해준다 간이 약해지면 일단 해독이 안 되니까 괜히 피곤해지죠 자꾸 피곤하고 그냥 졸립고 나른하고 검사해보면 감기능이 망가졌을 수도 있고 검사해서 수치적으로 나오지 않아도 피곤한 사람들은 해독의 장기 간이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기능식품으로 나온 실리마린 제품을 믿을 수 있는 걸 먹어주면 놀랍게 간을 보호해주고 재생시켜줄 수 있는 힘이 있다라고 수많은 논문이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실리마린을 먹으면 당뇨병 환자들에게 굉장히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들이 많이 나와요 특별히 포도당이 혈관에서 조금 너무 많다 그러면 이걸 어디다 저장을 주로 많이 합니까? 간에다가 하는데 지방간이 있든지 간염이 있든지 간경화증이 있든지 그러면 당뇨가 더 심해지겠죠 그냥 당뇨병 환자들도 이 실리마린이 인슐린 저항성을 고쳐주는 힘이 있어서 도움이 되지만 특별히 당뇨가 있는데 간 기능도 안 좋다 이 사람에게는 즉방이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를 보게 됩니다 조금 전에 본 그 논문에서 이 문제를 특별히 한 챕터를 다루었는데 여기 보니까 간은 특별히 술 많이 먹는 사람들한테 더 빨리 망가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알코올을 많이 먹어서 간이 나빠진 사람들에게 실리마리를 먹여봤어요 그랬더니 여기 첫 번째 그 간이 나빠지면 알코올을 해독해 주면서 아까 여러 가지 활성산소들이 나온다고 그랬죠 그 수치를 재봤어요 그랬더니 저 위에 있는 빨간 선은 실리마린이 아니고 실리마린과 비슷한 캡슐을 줬는데 아무 효능도 없는 가짜 식품을 준 거예요 이것을 위약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논문 중에서 가장 권위 있는 이중, 맹검, 대조군, 비교대조군 연구를 한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는 실리마린 줬고 이 사람들에게는 모양은 똑같은데 실리마린이 아닌 걸 줬다는 거예요 그렇게 한 5주, 6주 먹게 했어요 여기서는 조금 더 먹게 했습니다 130mg보다는 420mg을 먹게 했어요 하루에 한 번에가 아니고 세 번씩 나누어서 그랬더니 가짜 약을 먹은 사람들은 활성산소가 그대로 있는데 실리마린을 먹은 사람들은 첫째 주, 둘째 주, 셋째 주 계속 떨어지면서 그 활성산소가 현저하게 줄어드는 모습을 발표를 합니다 또 이제 당화혈색소 이 당뇨라고 하는 것은 해모글로빈에 당이 얼마나 붙어 있는지 바로 당화혈색소를 가지고 결론을 내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가짜 약을 먹은 사람들은 당화혈색소 변화가 없어요 당뇨가 치료가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실리마린을 먹은 사람들은 4주, 5주 지나니까 당화혈색소가 확연하게 떨어지는 거예요 당뇨가 근본적으로 치료되게 해주는 성분이라고 이 논문에서 발표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평균 1일 투여 인슐린 용량 당뇨 환자들은 당이 높으면 인슐린을 더 많이 먹든지 주사로 놔야 되잖아요 그런데 가짜 약 먹은 사람들은 똑같이 맞아야 돼 그런데 이 실리마린을 120, 130g짜리 하루에 3번을 먹는 걸 여기서 실험을 했어요 한국에서 FDA에서 얘기하는 것보다 아픈 사람들은 전문가와 상의해서 양을 좀 늘릴 수 있다고 나와요 그런데 그 인슐린 투여량이 현저하게 감소되지 않습니까? 당이 치료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당뇨가 치료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고 세 번째는 감경화증의 치료 효능이 있다고 논문이 또 나옵니다 감경화증 치료한다고 얘기하는 의사들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이게 좋아진다 특별히 실리마린은 염증을 일으키는 물질인 류코트라인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지지 못하게 억제함으로 인해서 감경화증은 일단 간에 염증이 생기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여기 여드름이라고 하는 염증이 생겼어요 짰는데 거기서 또 나와 또 짜 그럼 나중에 곰부처럼 여기가 얽어져 버리죠 똑같은 겁니다 간에 염증이 생겼는데 또 생기고 또 생기고 또 생기면 자갈처럼 굳어진 그 현상이 나오면서 그걸 우리는 감경화증이라고 부르는 것인데 이 실리마린을 가지고 실험을 한 연구 결과를 좀 봅니다 제가 조금 어려워 보여도 이걸 그냥 말로만 근거 없이 얘기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 논문 본문을 제가 올리면서 지금 이 강의를 진행을 해요 여기 저널 오브 해파탈라지 이 간에 대한 연구 저널 1989년도에 발표된 것을 보니까 간경화증 환자들을 대상으로 무작위 대교 실험 아주 과학적인 연구 결과를 했는데 실리마린을 먹인 거예요 실리마린을 먹인 그룹 가짜 실리마린 먹인 그룹 그렇게 이제 몇 명을 대상으로 했는가 하고 보니까 170명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똑같은 간경화증 환자들인데 이쪽엔 진짜 실리마린 저쪽은 가짜 실리마린 140mg짜리 하루에 3번씩 진짜를 먹는 사람에게는 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최종적으로 결론이 어떻게 나왔는가 하면 간경화증 환자가 시간 지나다 보면 죽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말기 환자들 그런데 4년이 지나도록 안 죽은 4년 생존률을 가지고 결론을 내려보니까 실리마린 진짜를 먹은 사람들은 4년 동안 안 죽고 아직도 살아있는 생존률이 58%나 살아있었는데 가짜 약 먹은 사람들은 더 많이 죽었어요 39%밖에 남지 않았어요 이래서 간경화증을 지체하게 해주기도 하고 또 이 논문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좀 젊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간경화증은 완전히 치료도 된다고 하는 것이 하나 또 언급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간경화증 환자들에게도 이게 놀라운 치료제가 될 수 있다 네 번째는 이 실리마린은 강력한 항산화제이기 때문에 염증을 가진 모든 질병에는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간에 있는 염증도 마찬가지고요 여기 파이토테라피 리서치 2016년 11월 달에 발표된 것을 보니까 실리마린을 입으로 먹게 했는데 특별히 이쪽 머리 쪽이 뭐가 암이 있어서 뇌나 구강이나 이렇게 방사선 치료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어요 안 줄 수는 없고 방사선으로 막 죽이다 보니까 구강에 염증이 생기죠 부작용으로 그럼 일단 밥을 또 못 먹으니까 2중, 3중 이 부작용 때문에 목숨을 잃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그 구강에 염증이 생긴 사람들에게 실리마린을 먹인 사람, 가짜 먹인 사람 염증에 도움이 되는지 확인을 해봤더니 그 방사선으로 인해서 생긴 염증까지도 실리마린을 먹은 사람들이 확실히 염증이 더 적었다라고 발표를 해요 다른 염증은 말할 것도 없고요 자 다섯 번째는요 알츠하이머 치매 이것도 약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알츠하이머 치매를 예방하거나 늦춰주거나 치료할 수 있는 효능이 실리마린에 있다라고 발표를 합니다 자 알츠하이머라고 하는 질병은 뇌에 베타아밀로이드라고 하는 애가 이상하게 접혀가지고 많이 쌓이면 뇌기능이 줄어들면서 기억이 사라지는 병 아니겠어요 그런데 뭔가 있어야 될 자리에 다른 것이 들어오면 그 정상적인 세포들은 망가지고 부수적으로 염증이 생깁니다 그런데 실리마린은 항산화제라고 했죠 그래서 이 알츠하이머로 인한 염증이나 알츠하이머를 만드는 베타아밀로이드를 이 실리마린이 적극적으로 방어해준다라고 하는 과학적인 사실을 발표함으로 인해서 알츠하이머를 예방하고 늦추는데도 놀라운 효과가 있다라고 이 논문에서는 발표를 합니다 여기 몰레큘리스 2019년 5월에 발표된 과학적인 연구 결과를 보니까 실리마린이 간을 치료해주는 데 효과가 있다고 많이 알려져 있는데 그 이유는 강력한 항산화력을 가지고 간을 보호해주는 것인데 뇌에서도 알츠하이머나 파킨슨 같은 것들이 있을 때에 염증이 많은데 거기서도 염증 제거해주면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는 알츠하이머 환자를 대상으로 실험을 해보겠다 그 논문이에요 자 그랬더니 이 실리마린을 먹은 사람들은 이 베타아밀로이드가 되기 전 단계 물질이 있겠죠 얘가 덜 만들어지게 억제해주는 일을 하고 그리고 이미 베타아밀로이드가 많이 만들어지지 못하도록 조절해주는 양리적인 작용을 한다는 것을 확인했다라고 발표를 합니다 자 그리고 특별히 여기 실리마린은 이 뇌신경계에서 아세틸콜린을 많이 만들어지게 해준다는 것이 확인이 됐어요 아세틸콜린은 뇌신경세포도 옆에 있는 뇌신경세포에게 주거니 박거니 뭐 신호전달물질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세틸콜린이 그 일을 해요 얘가 많이 나오면 집중력이 강해지고 머리가 산뜻해지고 머리가 잘 돌아간다는 얘기입니다 실리마린이 두뇌신경계통의 건강을 이렇게 좋아지게 해준다는 것이고 특별히 뇌신경에서 만들어지는 활성산소도 항산화제니까 싹 청소해주면서 염증이 만들어지지 않게 해주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기 이렇게 내립니다 이러한 양리적인 활성은 알츠하이머 발병 억제에 기여하는 효과가 있다라고 결론을 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 들면서 알츠하이머 제일 겁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약까지 먹을 필요는 없지만 이렇게 약은 아닌데 약과 똑같은 실리마린을 기능식품으로 나왔으니까 그걸 먹어주면 알츠하이머에 걸리지 않는데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파킨슨 질병도 똑같은 양리적인 과정을 거쳐서 얘가 억제되고 치료되는 효과가 있다라고 나옵니다 여기서도 프론티어신 파마칼로지 2018년 4월 달에 실리마린의 항파킨슨병 잠재력 실리마린이 파킨슨병에 대항해서 막아주는 효능이 있는지 연구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결론을 보니까 파킨슨병은 도파민이 만들어지는 공장 흑색질에 알파시누클레인이 아까 알츠하이머는 베타밀로이드라고 했죠 단백질인데 조금 다른 단백질이라는 거예요 알파시누클레인이라고 하는 단백질이 잘못 접힌 애들이 많이 쌓여있기 때문에 도파민 공장이 가동이 되지 않으면서 도파민이 부족해져서 나타나는 질병으로 밝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알파시누클레인이 여기 연구해 보니까 실리마린에 의해서 얘가 많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해준다는 것이 발표가 됩니다 여기 활성산소를 방지해주는 신경 계통의 에스테로겐 수용체 베타와 이 실리마린이 결합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 에스테로겐 베타라고 하는 친구가 알파시누클레인이 축적되지 못하게 해주는 힘이 있어서 결론을 이렇게 내려요 결론적으로 이러한 효과로 인해서 실리마린은 파킨슨병과 같은 신경 퇴행성 질병의 치료제로서 가치 있는 선택제가 된다 이렇게 발표를 합니다 일곱 번째는 실리마린은 항암효과까지 있다고 또 발표한 논문을 제가 봤어요 파이터 테라피 리서치 2019년 11월 달에 보니까 실리마린 항증식 세포가 막 증식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암세포가 되는 거죠 근데 실리마린이 항증식이니까 그걸 막아주는 효과가 있고 그리고 세포 사멸효과 암세포가 아포토시스 자살하면서 죽으면 치료되는 건데 실리마린이 그걸 증가시켜준다라고 확인이 됐어요 그리고 다양한 여러 가지 메커니즘에 의해서 암세포가 예방되고 치료되는 효과가 확인됐다라고 하는 이런 연구 결과를 보게 됩니다 여덟 번째는 실리마린은 신경계통의 이런 항산화제 역할을 해주면서 신경 쪽의 질병을 치료하는 데도 도움이 되는데 그중에 강박장애라고 하는 거 들어보셨죠 계속 손만 씻는 사람들 또 야 우리 어디 가자 하고 나왔는데 저만큼 5분 가다가 내가 문 잠궜어 안 잠궜어? 가서 자꾸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걸레질 했는데 또 닦고 또 닦고 또 닦고 이게 보통 질병이 아니죠 강박장애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실리마린이 있는 걸 먹으면 놀랍게 효과가 있다라고 나옵니다 실리마린 강박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제 즉 항우울제 약을 처방하는 것밖에 지금 없는데 이게 또 부작용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논문을 보니까 여기 2010년도 3월 달에 강박장애 환자들에게 지금 병원에 가면 처방해주는 항우울제 플로옥세틴이라고 하는 약을 먹였고 자꾸 부작용이 있으니까 이쪽 사람에게는 실리마린을 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논문에서 발표된 그래프를 보니까요 위에 있는 것이 실리마린 먹은 것이고 밑에 점선이 병원에서 그 강박장애 환자에게 준 항우울제 약 먹은 사람이에요 똑같죠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다라고 나올 정도로 같이 그 증상들이 완화되는 효과가 있고 그러면서도 식품이니까 먹어도 부작용도 없고 그래서 이 놀라운 신경개통의 질병치료도 효과가 있다 이렇게 발표한 논문을 확인하게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아홉 번째 이 실리마린은 무엇보다도 우리는 디톡스를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인데 간해독 1단계와 2단계 시스템을 활성화시켜줄 수 있는 강력한 플라보노이드다 여기 논문의 제목이 그래요 Molecular and Cellular Psycho Chemistry 2013년 5월에 발표된 연구 결과를 보니까 실리마린 식이보충 우리가 지금 이걸 먹잖아요 실리마린 성분을 이렇게 기능식품으로 먹으면 간세포암종에서 일부러 이 실험은 쥐를 가지고 간암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걸 먹였더니 이 세포증식 이게 막 증식하면 암이 되는 건데 이게 감소되면서 암이 치료되는 효과가 확인이 됐고 세포 사멸 증가, 아포토시스 세포가 자살하게 하면 암세포 죽으면 끝나는 거잖아요 이걸 또 박수를 쳐주는 것으로 밝혀졌고 결론적으로 해독 시스템 활성화와 관련이 있었다 그러면서 이 논문을 보면 실리마린이 간해독 2단계에 필요한 글루타치온을 더 많아지게 해주면서 간해독이 잘 이루어지게 해주면서 질병의 원인이 되는 독소를 싹 버려주는데 강력한 영양제가 된다 그래서 제가 이제 187기 채우기 프로그램에 이 기능식품 백퇴된 장을 처음으로 오픈한다고 했잖아요 먼저 오신 분들로 이건 먹어본 사람이 없을 거예요 이제 내일부터 이걸 우리가 먹기 시작을 합니다 그럼 뭐가 달라지는가? 단순해져요 뭐가 단순해져요? 예전에는 항산화제도 디톡스할 때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 항산화제로 뭘 마셨어요? 오세시 주스로 마셨잖아요 집에 가서 짜보세요 얼마나 힘든지 우리는 대형 녹즙기를 짜는데도 그게 제일 힘들어요 너무 힘들고 보관하는 것도 힘들고 여기서 그거를 먹는 걸로 했으면 집에 가서 하려면 그걸 꼭 짜야 되지 않겠어요? 여름에는 또 붙여주면 상합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좀 바뀌어지기 전에는 진짜 어려운 일이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가 개발한 백퇴된 이 간은 그 없던 항산화 주스보다 더 강력하게 항산화제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후 3시에 이제는 항산화 주스가 나가는 게 아니라 뭐가 나간다? 백퇴된 간이 나간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한 컵의 물에다가 한 포를 풀어서 그냥 커피 마시듯이 마시면 돼요 어떤 사람은 항산화 주스도 못 먹는 사람도 있고 그걸 먹으면 또 설사하는 사람도 있어요 몸이 찬 사람들은 이 채소 주스라서 약간의 찬성길이 있기 때문에 그걸 아주 먹기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제는 이거 이제 설사 안 해도 돼요 간단하게 먹으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것 말고도 더 많은 것들이 들어있는데 나머지는 다음에 좀 설명을 하고 이것 하나만 가지고도 간 치료제로 인정을 받고 있고 그리고 또 이 간에서 그 간 해독에 필요한 모든 강력한 활성제로 이미 이렇게 논문으로 입증된 것을 내일부터 이제 먹으면서 하니까 왜 항산화 주스 안 나오느냐고 또 따지지 마시고 아 더 좋은 것을 우리가 먹게 됐구나 그렇게 하면서 이 디톡스를 통해서 만병의 근원이 되는 독소들을 다 씻어버리면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질병이 치료돼서 100세 넘도록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